이달의 손녀라도 검색을 해보도록 할게요 이달의 손녀를 왜 파는 거예요? 탈덕했어요? 큐덕했어요? 뭐야? 지금 뭐 하는 거예요? 이달의 손녀 포카 이렇게 상태 좋은 걸 하자 없습니다 그냥 새 거예요 잘 나왔는데 이거 셀카 내가 공들여서 찍은 셀카인데 희진 포카 희진이가 만 원인데 바로 눌러서 채팅으로 걸어야 된다 안녕하세요 포카 판매 하시나요? 왜 하시나요? 왜 파는 거야? 전화할 수 없나 당근 마켓? 꼬마켓 슈셔비 아, 아 유어 가슴 없음 기여 기여 쌓아도 기여 너의 넌 총 지금 발사 난 나추대 난 나추대 나추대 나추대가 나게 썸대 친구가 나게 썸대 너의 너네네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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 나추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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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디자인 너무 예쁘게 잘 된 것 같아 다 떨어졌어 나추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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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레고 하이하이 연습할 때 너무 세 배 레고 레고 아하하하 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 내걸 오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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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녕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안녕.